두 번의 유산아품 짓고 임신 하나님의 축복 7년 만에 임신 진태현 박시험 부부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 칼 샌드버그 아기란 삶은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장 진태현 박시험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진태현은 아내 박시험과 공개연애 중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안에서 술자리도 거의 없고 쉬는 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에 가거나 당시 연인이었던 박시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딸 입양 진태현 박시험 두 번 유산 아픔 짓고 임신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 얼마 전 쌍둥이를 낳았던 성들이 언니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박솔미 와 너무너무너무 축하해 김성령 많이 축하해 유선 깨악 어머 너무 축하해 너무 축복같은 선물이네 기적을 만드시는 분 너무 축하해시거나 대학생 딸을 입양했던 배우 진태현 박시험 부부가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딛고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태현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1년 우리 부부는 두 번의 유산을 겪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또 한 번의 자연스러운 기적이 찾아왔다며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고 산무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지난 겨울 내내 시간이 멈춰있는 듯 힘든 여정이었다며 건강한 우리 아내 이번에는 완주할 수 있길 모두 응원해달라 결과가 안 좋아도 언제나 괜찮으니 제 모든 걸 바쳐 완주를 돕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시현 역시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정에 가족이 한 명 더 생겼다 감사하게 또 세 생명이 찾아와 주었고 세 식구 모두 기다리던 일이라 아주 기뻐하고 있다며 1월 초부터 입덧으로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덧 12주가 지나 안정기가 됐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늘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하다며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모두 건강 잘 지키시라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sbs 드라마 고박도 순정에 함께 출연합니다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5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불리던 이들은 2019년 20대 딸을 입양해 화제를 모이기도 했죠 당시 진티연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라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삼촌 이모로 지내왔지만 이제 진짜 아빠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었죠 이후 부부는 지난해 두 차례 임신 소식을 알리며 많은 축하를 받았으나 모두 유산이라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시은의 두 번째 유산이 전해졌던 지난해 월 진티연은 삶의 소중함과 모든 생명은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며 40대 나이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웃기로 했다는 글을 써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박시은 입장 전문 박시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가족이 한 명 더 생겼어요 감사하게 또 새 생명이 찾아와 주었고 저희 세 식구 모두 기다리던 일이라 아주 기뻐하고 있답니다 1월 초부터 입덧으로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덧 12주가 지나 안정기가 되었네요 늘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모두 건강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선물 생스갓 아가야 건강히 잘 지내보자 진티연 입장 전문 진티연입니다 2021년 저희 부부는 두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또 한 번의 자연스러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고 산모태야 건강합니다 우리 부부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시간이 멈춰있는 듯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우리 아내 결과가 안 좋아도 언제나 괜찮으니 이번엔 완주할 수 있길 모두 응원해 주세요 저도 제 모든 걸 바쳐 완주를 도표했습니다 아내 대학생 딸 반려가족 토로 미르 이제 한 명도 추가 40대 건강의 아이콘 박시은 살림의 아이콘 진티연 하나님의 큰 은혜 진티연 박시은 부부 보육원 후원 대학생 딸 이방 쏟아지는 응원 2019년 10월 배우 진티연 박시은 부부가 이방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10월 28일 박시은 진티연 부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2015년 8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세윤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줄을 길게 늘어선 코 흘리는 막내들에게 전복을 숟가락으로 파주던 모습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이모 삼촌이로 지내왔다고 말문을 열었죠 이어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학 입시 때도 함께 학교 시험을 보러 다녔고 대학에 합격해 서울에 올라와서도 늘 함께 했으며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린 이미 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은 진티연은 이제 저희 조카는 편입도 해야 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앞으로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이제 세윤이에게 이모 삼촌을 멈추고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 주기로 했다며 이방 이유를 밝혔죠 진티연은 입양은 오래전부터 우리 부부가 노력하고 생각해왔던 것이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배워왔던 거라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마저 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다 앞으로 저희 많이 응원해달라 와이프 닮은 아가도 나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가족이 되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진티연은 박시은 진티연 부부는 이제 대한민국 배우이자 대학생 첫째 딸이 있는 대한민국 부모다 열심히 살겠다 감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티연 인스타그램 진티연입니다 2015년 8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세연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줄을 길게 늘어선 코 흘리는 막내들에게 전복을 숟가락으로 파주던 모습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이모 삼촌으로 지내왔습니다 조카들 중에 처음 저희 집에 초대된 조카이였고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학 입시 때도 함께 학교 시험을 보러 다녔고 대학에 합격해 서울에 올라와서도 늘 함께 했으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린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조카는 편입도 해야 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정을 꾸기 전까지 앞으로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 저희 부부는 이제 세연이에게 이모 삼촌을 멈추고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 주의를 했습니다 유아 때도 10대 때도 부모가 필요하지만 우리 세연이에게는 안타깝게도 훌륭한 보육원 선생님들 말고는 부모와 함께 살아봤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0대부터는 함께 걸어갈 엄마 아빠가 되어 주려고 합니다 가족은 10대 20대 30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런 존재니까요 입양은 오래전부터 우리 부부가 노력하고 생각해왔던 것이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배워왔던 거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마저 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와이프 닮은 아가도 낳아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가족이 되어 가야 하니까요 세연이와 오랜 고민 끝에 우리가 가족 때문에 먼저 알리기로 결정하여 지인 및 팬분들에게 이렇게 SNS로 먼저 알리게 되었습니다 박시윤 진태현 부부는 이제 대한민국 배우이자 대학생 첫째 딸이 있는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박시윤 진태현 부부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는 꼭 귀한 아기가 태어나길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